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핸드건에 대해서 핸드건 튜닝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제가 마루이 글록 19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가지고 있는 마루이 글록 19에 튜닝하는 세팅값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렸고 오늘은 저번 제가 마루이 글록 19를 소개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 바로 이 VFC 글록 17 GEN5 모델입니다 이 모델을 저는 어떻게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추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IPSC 교육을 받을 때 사용했던 총기가 두 자료로 말씀드렸죠 마루이 글록 19와 바로 이 VFC 글록 17 GEN5입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마루이 글록 19를 가지고 교육을 시작했어요 근데 중간에 2주차 교육에서 마루이 글록 19가 트러블이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기와율이 좋을 때 나타나는 해머 스프링이 약해서 격발이 안 되는 증상을 겪었어요 그래서 짜증나서 총을 잡아 던졌죠 그래서 교육을 받으면서 느꼈던 건데 슈팅용 핸드건은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바로 실례입니다 실례 어떠한 경우에서도 뇌총에서 BB탄을 발사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마루이 글록 19가 바로 그런 점에서 제 마음을 다치게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VFC 글록 17을 가지고 교육을 했고 실제로 퍼포디노 화이트 그린가스보다 조금 더 세죠 퍼포디노 화이트 가스를 사용해서 머리가 왜 이래 퍼포디노 화이트 가스를 가지고 교육 내내 줄곧 핸드건을 사용했지만 트러블 없이 무사히 제 교육을 마치게 도와준 녀석입니다 그래서 VFC 글록 17 젠5에 대한 튜닝법을 여러분들께 오픈을 하고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먼저 슬라이드를 분리를 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세팅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여기 있는 하부 프레임에 있는 모든 옵션은 순정 상태로 쓰고 있습니다 BB탄을 지금 제가 이 핸드건을 가지고 BB탄을 사용한게 대략 한 만발 정도 쓴 것 같습니다 교육 중에 쓴게 한 5천발 그거 외에 연습한다고 쓴게 한 5만발은 넘겠구나 5,6천발 이상은 쓴 것 같아요 하고 나서 기름칠만 해줬지 그거 외에 모든 부품들은 다 순정입니다 굳이 제가 교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제품 하나는 바로 해머 스프링과 해머입니다 해머가 많이 부서진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큰 문제없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바로 이 탄창 릴리즈 버튼인데 여기 보시면 탄창 릴리즈 버튼이 다른거와 바르게 뭔가 좀 붙어있죠 이거는 제가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붙여놨어요 본드로 우리 IPSC 교육을 받다보면 탄창을 삽입을 하고 빨리하고 리로드를 해야 되는데 이 VFC 탄창 릴리즈 버튼이 상당히 낮게 포지션이 낮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옵션 제품으로 나오는게 없다보니까 3D 프린터로 살짝 바로 0.12mm 정도 높게 세팅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탄창을 뽑을 때 조금 더 편하게 뽑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본인이 노력으로 극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저처럼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말씀드렸다시피 하부 프레임은 거의 다 부품들은 순정을 쓰고 있고요 앞서 마루이 글록 19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바로 요 요 트리가 아랫부분 요 부분이 조금 움푹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립을 잡았을 때 요렇게 손에 감기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손가락 이 손가락이죠 요건 아니고요 이 손가락인데 이 부분이 요렇게 홈이 없으면은 그냥 일직선일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잡아야 되죠 그러면은 약간 조금 더 이질감이 있는데 요 부분에 홈을 줌으로써 요 안으로 제 손가락이 싹 들어가게끔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도 조금 더 갈아 냈고요 요렇게 잡았을 때 요 부분이 조금 더 편하게 파질을 하기 위해서 요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요건 어디까지나 본인 취향이기 때문에 본인에 맞게끔 쓰시면 돼요 그리고 어 VFC 글록 19 같은 경우는 마루이 글록 19와는 다르게 이 부분이 일자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튀어나온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튀어나온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딱 잡으면 손 마디 마디 하나가 이렇게 각각의 홈에 딱 걸리는 느낌을 좋아하는데 VFC 글록 젠5는 요런 형태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죠 네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손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바로 이 슬라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일단 분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분해를 하고 말씀을 드려야죠 일단 아웃바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슈팅용이기 때문에 아웃바렐을 논틸팅 아웃바렐로 교체를 했습니다 바로 틸팅이 안 되다 보니까 발사를 할 때 약간 앞부분이 들리는 부분이 있죠 그렇게 오므로서 생기는 집탄이 조금 더 나빠지는 뭐 실총에서는 이게 원래 들리는게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게 들렸을 때는 이미 탄이 발사되고 없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작동성 반동이 조금 더 줄어들어 가지고 집탄을 조금 더 좋게 할 수 있는 제가 제 손으로 집탄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요 논틸팅 바렐을 장착을 했고요 논틸팅 바렐은 VFC 글록 17 젠5 용입니다 이렇게 장착을 했고 챔버 마찬가지로 순정의 챔버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VFC 글록 순정 챔버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호법 고무 역시 VFC 순정 호법 고무입니다 제가 뜯어봤어요 뜯어봤는데 원래는 메이플 리프 MR 호법을 장착을 하기 위해서 뜯었는데 이거를 MR 호법을 추천해 주시는 저의 지인이 생각보다 VFC 글록 호법 고무가 좋다라고 얘기를 딱 구조 자체가 메이플 리프 MR이랑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상당히 나쁘지 않다는 판단하에 호법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너 바렐은 17의 이너 바렐보다 조금 더 긴 메이플 리프 크레이지 젯 바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10 얼마짜리 일겁니다 이게 길이가 110 몇 짜리인데 글록 17 보다 조금 더 긴 이너 바렐을 장착을 해서 요 끝까지 이 끝단까지 나오게끔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핸드건 같은 경우는 이너 바렐이 조금 더 길면 길수록 크기에서 오는 집단 상승 효과가 분명히 눈에 보일 정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웃 바렐을 튀어나오지 않는 선에서 가능하면 최대한 이너 바렐을 끝까지 뽑아낼 수 있는 데까지 뽑아내시는 거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너 바렐 같은 경우는 저는 메이플 리프 크레이지 젯을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 싸거든요 싼데 성능이 아주 좋아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라일렉스에서 나오는 정밀 바들이나 PDI의 정밀 바들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무래도 가성비 가격대비 그 제품들과 비교를 했을 때 성능 차이가 그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나지 않기 때문에 이 크레이지 젯 바렐을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 바렐들이 나쁘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린더와 노즐 부분 실린더와 노즐은 지금 현재 다 순정을 쓰고 있습니다 이 VFC 글록 17 젠5의 단점이 뭐냐니까 아직까지 튜닝용 옵션들이 별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뭘 좀 교체를 하고 싶은데 교체를 할 수 있는 부품들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순정을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포세이돈에서 나오는 아이스피크나 아이스벨브가 나온다고 하면 저는 교체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품들이 없기 때문에 순정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오겠죠 나오면 그때는 교체를 할 것 같아요 근데 당장 없으니까 지금은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리턴스프링 이거를 교체를 하고 싶은데 옵션이 이제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는데 저는 아직 교체를 못했어요 국내에는 없고 해외 주문을 해야 되는데 홍콩에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홍콩에 배송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쓰고 있어요 순정 상태로 쓰고 있는데 구할 수 있다고 하면 슬라이드 리턴스프링은 조금 더 센 걸로 교체를 하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젠4용으로 나와 있는 이 안에 있는 스프링을 따로 팔아요 호환 안 됩니다 제가 샀다가 호환이 안 돼서 그냥 저기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로 하시고 젠5용으로 이제 옵션들이 조금 더 나온다고 하면은 저는 지금 해머 쪽이랑 슬라이드 리턴스프링 정도는 교체를 해주고 싶습니다 분명히 작동성 향상에 눈에 보일 정도로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세팅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바로 가늠자의 가늠자 같은 경우는 가늠자는 저는 리어 사이트는 순정의 그것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슈팅매치에서 보통 쓰는게 리어 사이트도 보지만 이 프론트 사이트가 눈에 먼저 들어와야 돼요 여기 프론트 사이트가 그래서 순정의 프론트 사이트가 아닌 옵션 프론트 사이트를 장착을 했습니다 이 제품은 미타 에어 소프트에서 나오는 프론트 사이트인데 안 맞습니다 미타 에어 소프트 VFC 글록용으로 나왔다고 했는데 안 맞아서 엄청 드라멜로 갈았습니다 갈아내고 이 구멍도 원래는 1mm짜리 광섬유가 꼽히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엄청 굵을 거에요 엄청 굵을 건데 이게 바로 그 2mm짜리 1.5mm인가 짜리를 미리 이 광섬유를 박았어요 이 구멍을 뚫어서 2mm짜리 구멍을 뚫어서 박아놨습니다 아 2mm인가 보네 그래서 가늠새를 탁 했을 때 눈에 딱 바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저희한테 맞게끔 세팅을 했기 때문에 어 슈팅매치용으로 쓰시는 분들은 요런 세팅을 추천을 드리고 그냥 단순하게 집에서 슈팅용으로 쓴다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프론트 사이트 그대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2mm짜리 광섬유가 1mm짜리 1.5mm짜리에 비해서 확실히 눈에 들어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체를 했고 요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VFC 글록 젠5용 옵션이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젠4용 옵션을 드라멜로 이빨 깎아가지고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리고 탄창 그대로 쓰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손에 땀이 많기 때문에 요 스티플링을 요런 식으로 조금 이쁘게 했습니다 했는데 어 아예 전부를 다 해버릴까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뒷부분만 되어 있으니까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요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IPSC 교육을 받으면서 사용한 이 VFC 글록 17 젠5에 대한 튜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 음 또 다른 뭐 핸드건이 됐던 라이플이 됐던 전동건이 됐던 GBB가 됐던 튜닝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뭐 튜닝하는 방법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주 위에 그렇게 튜닝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정보를 제가 속속 빼가와서 잘 안 가르쳐 주거든요 원래 이 엔지니어들이나 뭐 기술자들이나 쓰는 사람이 자기가 튜닝을 막 하고 세팅을 딱 해가지고 아주 총이 좋게 만들었어요 이거 잘 안 가르쳐 줘요 그냥 아 요거 대충 요렇게 요렇게 하면 될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요거는 못쓰고 요거는 못쓰고 요걸 탈 때 어느정도 깎아야되고 이런 얘기는 잘 안해주세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고런 얘기를 제가 여기저기서 주소 들어가지고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 이 시간에 뵙고 제가 요즘 영상이 개인적인 일이 엄청 바빠가지고 영상 업로드 텀이 좀 길어졌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원래는 저는 목표는 1주에 2편 업로드가 목표였습니다 근데 저번주에 한번 저번주에 한번 저번주인가 언제 한번 어겨가지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구독자 만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